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음 프로필을 열심히 풀었는데 연락이 없다 하시는 배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우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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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일이죠. 이럴 때 뭐 이런 자괴감이 올 것 같아요. 내 프로필 보는데 연락이 없다. 저 같아도 뭐 자괴감이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뭘 해야죠? 왜? 제 생각에는 배우는 1인 기획사 또는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은 잠시 접어 두시고요.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헬스 트레이너도 잠깐 했어요. 거기서 대표님이라 그래야 하나? 제가 뭐 아무튼 대우를 하자면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 전단지를 보고 한 명이라도 오면은 그건 성공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즉 뭐냐? 배우 프로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뿌려야지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연락 오면은 성공. 그 당시에 대표님께서 그 얼마였더라? 그 전단지가 금액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2천장을 뿌려요. 뭐 아파트든 사람한테 나눠주든 보통은 뭐 빌딩 이런 데다 붙이든 무조건 겁나 뿌려요. 엄청! 엄청 뿌리는데 햇병을 났다. 성공! 아! 생각났는데 그 금액이 뭐 대략 한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2천장에? 뭐 퀄리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PT값이 뭐 대략 뭐 25회, 30회 또는 100회 뭐 이런 등록을 하잖아요. 뭐 PT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건데 어... 그러면은 대략 한 100만원? 100회에 100만회로 가정합시다. 내가 투자한 거는 10만회로 가정하고 그렇다면은 90만원은 이득 아닐까요? 그쵸? 좋게 좋게 생각하자면은 즉, 배어 프로필도 그렇게 열심히 뿌려야지 한 번이라도 연락이 온다. 그러니깐 어... 좌절하지...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 젤망도 하지 마시고 극복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왜 연락이 없는지 답은 어디에 있다? 프로필에 있다. 그쵸? 그쵸? 자, 연결대로 똑같죠? 답은 어디에 있다? 희고 또는 시나리오 또는 대사에 다 있다. 텍스트 안에 다 있다. 그쵸? 그러니까 프로필을 쭉 보시고 내가 어떤 트렌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진 구조를 하고 있는지 또는 텍스트가 어떻는지 또는 사진이 어떻게 있는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연락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연락이 없다. 이럴 때는 프로필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 개인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내가 어... 언어적인 뭐... 특히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몸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는 뭐 연기 스타일을 바꿔보고 요렇게 다양하게 어... 시간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좌절할 시간, 절망할 시간, 차라리 개인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뭐... 내가 뭐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연락 올 확률이 높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들을 꼭 찾아가지고 음... 개인 공부를 하시고 프로필도 보시고 어... 프로필도 수정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나의 꿀팁입니다. 꿀팁 꿀팁 저도 음... 일이 없을 때 어... 또는... 연락이 없을 때 뭐... 촬영이죠. 촬영에 관련된 연락이 없을 때 저는 뭐... 뭐... 일도 하고 또는 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고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요게 남들이 볼 때는 노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일하는 거예요. 이런... 이래도 연락이 없다. 그러면 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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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이 바닥은 뭐 버텨야죠 뭐 안 그런가요? 뭐... 그래도 그리고 잘 이겨냅시다. 아시겠죠? 파팅!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 안녕!